지금 여기 어디 가는 거지? 운동도 하면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일단 들어가면은 아 왜! 여기를 와야 되는구나! 여긴데? 이건 거 같아! 여기야! 여기다! 와, 대박! 와, 물고기! 우와! 물고기 진짜 커! 이거 잡으면 일단 몸뚱아린 사심이 뜨고 자, 갑니다! 오이시오! 오이시오! 오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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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나! 문 나! 잠깐만! 아이씨! 잡히는 거야? 감사합니다! Can I use? 오, 땡큐! 아리가토! 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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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오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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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수바라시! 오이시!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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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잡았다! 오, 홍하이가 어떻게 저렇게 잘 잡아? 우와! 다시, 다시! 하이 씨 오케이, 오케이 다시 전부 오이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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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시오 아이고 오이시? 오이시? 오, 오였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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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프, 엘프, 엘프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네 에헤이! 에이! 예! 에이! 오! 우와! 오 잡았어! 이거 못 잡은 줄은 큰일나 진짜 밤샀죠 여기서? 소영한색 사시미! 우리가 바다에서 직접 잡은 다음에 건진거를 이제 회를 떠서 먹잖아요 그 느낌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면 되게 진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이 다 너무 막 행복해하고 이거 무빙, 무빙, 무빙! 와, 슈고잉! 무빙, 무빙! 와, 대박! 서비스? 서비스? 이게 커서 서비스가 들어온 거예요? 오, 알 러브 유! 아, 알 러브 덴프라! 서비스? 아니, 잠깐만! 미쳤나 봐! 와, 진짜 너무 많다! 이거 한 마리 잡았다고 이렇게 많이 주면 여기는 뭐가 남아요, 도대체? 스시를 먹어보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 저만의 먹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이 정도로 눕혀서 꼬리 이 정도만 아주 살짝! 딱 이 정도! 딱 이 정도만 해야지 여기 밥 맛, 그리고 여기만의 생선 맛, 그리고 이게 간장의 모든 이 밥하고 생선의 이 조화가 딱 4분의 1로 딱 돼가지고 이렇게 먹어야지 진정 초밥을 먹는 거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 거짓말고 집에서는 집에서 씹잖아요. 그러면은 회가 돌잖아요. 찹히면서 이게 이렇게 먹히고 이렇게 먹히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간장에 안 찍힌 밥? 간장이 찍힌 생선? 안 찍힌 생선? 찍힌 밥? 이게 계속 도니까 완전 이 맛이 제대로 돌아요. 더 행복한 건 이거를 제가 잡았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잡았는데 내가 잡은 생선을 썰어서 이렇게 초밥을 만들어주는 게 대박인 거지 이거 봐봐 아 이의심이 너무 좋아서 난리야 진짜 이건 나의 제일 존댕다는 이름이 된다 아 여기다 여기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극장 바로 짜잔 자 소리 들리세요? 자 렛츠고 해도 해도 너무하죠? 이런 곳이 있을 줄은 몰랐죠? 바로 극장 중에 극장 면 극장입니다 저같이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이거는 정말 아름답고 바람직한 아이디어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저같이 라면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관이의 돈꼬츠 돈꼬츠 오케이 제가 이것과 이것 지금 제 영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 라멘 약간 저한테 지금 이 장면이 멜로 영화 로맨스 영화에서 약간 이별을 했다 다시 만난 느낌? 영화 제목 애면부인 보이죠? 영화 시작합니다 영화 시작합니다 영화 시작합니다 영화 시작합니다 영화 시작합니다 영화 시작합니다 라면 에오 가로써 국물 먼저 맛을 보겠습니다 국물의 육안만 봤을 때는 사실 기존 라면보다 좀 밍밍한 맛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미해보면 꼭 먼저 국물 제가 생각한 거는 소고기 묵국 느낌이었는데 아 진짜 라면 너무 여기 라면은 사랑이야 파 살짝 그리고 차슈 아 여기는 차슈 추가를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아 아 아 이거 사실 진짜 깔끔하다 와 면은 엄청 얇고 탱탱해요 아까 이게 괜히 한 게 아니야 이제 임포터 지방 이건 몰랐네 이건 배워갑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뭐 들어가요? 계란 이거 타마고 아니에요 노 타마고 이거 오리알 내가 보기엔 이거 오리알이야 계란맛이 아니야 파프리카오탕입니다 더 타마고 더 타마고 더 타마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밥을 비빕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숟갈이 떠요 그다음에 먹어도 입에서 약간 밥알이 남아있을 때? 국물은 한 점 들이키고 이야 진짜 스바라시스고이 아는 일본어 다 나온다 진짜 아는 일본어 다 나온다 진짜 영영영영영영 묘하게 진독되는 맛 아 영영영영영영 원 투 쓰리 자꾸 끌리겠지 아 아 아 보이세요? 단추 하나 더 풀렀어 아 진짜 여기 와서 한 4kg 쪄할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라면 먹을 때는 행복해요 진짜 깜짝 놀랄 라면 아니 아